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안은 무엇일지 찾아보시죠. 먼저 미국 마감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잔인했던 9월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강도 긴축과 이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는 재차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연준 주요 이사들의 발언에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S&P 500 지수, 특히 연준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변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측을 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이번 주 들어서만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러시아 가스관 사고, 영국 파운드와 쇼크 등 대외 악재가 마무렸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패닉셀링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도 위아래로 유동치다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700선이 깨졌습니다. 하루 조금 오르면 그 다음날 쭉 밀리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세였는데요. 월요일에는 5% 급락하기도 했고 어제 양시장 모두 연저점, 재차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9월이 마무리됐는데 굉장히 찝찝합니다. 10월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주식삭스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장을 분석을 해보시고 10월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위원님만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이번 주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토요일에 힘을 내고 왔습니다. 바로 위원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죠. 그렇죠. 제가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진행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위원님. 네, 이번 주 한 주 좀 장이 어렸는데요. 그래도 이 안 좋은 장세 속에서 일단 이제 뭐 움직임이 좋았던 업종도 있고 안 좋은 업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장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 이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9월 말 장세가 좀 어려웠던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국내 증시 투매가 나온 이유가 환율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N달러 환율 그리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 환율이 이제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오는 거죠. 뭐 외환위기다 뭐다 뭐 우려감이 있는데 아직 뭐 한미통화수업 체결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늘 총재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라고 좀 이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이제 60건 정도에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도 위기를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600까지 좀 650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지금이 그때보다도 한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보이고도 이미 4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세계 10위 안에는 600조 원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상승을 좀 용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위안화 상승을 좀 용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과 함께 다시 이제 위안화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한 템포 숨을 돌린 것 같긴 합니다. 영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좀 이뤄지면서 한 템포 숨은 돌렸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면 인플렛 정점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누구도 알 수 없죠. 파우리장도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 하는 총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상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인플레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쪽에서 전망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달 대비에는 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대신 전년 동기 대비는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인플레 지표 이런 물가 상승 지표가 후행성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단 중요한데 지금 당장 현실 좀 체감하는 부분은 한 수개월 전에 수개월 뒤에 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관계라든지 부동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파우리장이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주택 경기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쪽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서서히 계속 이제 둔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인플레 둔화 지표는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아마 길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이제 금리 동결과 함께 내후년도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안도렐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결국 올해 하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뭐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미 선반영은 좀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소재 선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전기차 소재 업종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7월 달에 미래나노트에 200% 그리고 이수학 100% 돌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가 하반기 레전드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조일알미늄이라든지 지금 KGB라든지 이런 이제 전기차 소재 업종들이 또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앞으로 전기차 소재는요. 어차피 산업혁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해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완성첩체들이 내연기관차를 이제 줄이고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단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소재 업종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RM 이슈가 중요하죠. 이 ARM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가 10월 달에 이제 손정희 회장과 만날 예정이죠.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ARM 지분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대감이 크다. 그 말은 즉슨 삼성전자가 가장 좀 많이 지분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가 한 소프트뱅크가 한 70조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현금 확보가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꼭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다른 IT 기업들도 지분 투자를 유치할지 몰라요. 상장, IPO 상장을 추진하기 전에 상장을 이제 지분 투자를 받고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 가장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가진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꼭 인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이런 반도체 이슈가 불거지면 아마 시장에서 반도체 움직임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시험 관점에서도 호재가 나오면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일단 이슈가 있으니까요. 아직 그렇게 ARM 관련주들이 선반형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시장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 또 10월의 첫 주잖아요. 다음 주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인플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약간 꺾으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 부동산이 지금부터 하락세가 이어진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파울 시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제국가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배럴당 80달러 초반 이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4분기에 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이미 고점 찍고 꺾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꺾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져야지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어느 정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닥 관점에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올해는 산타렐리를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좀 격화시키면 내년도 1분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인플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급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화될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이상을 하는 거고요. 대응 정책들이 갖고 정부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짧은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파워리장도 짧고 굵게 이제 위기를 이겨내자 라는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이상을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분기 인플레 정점이 기대되고 10월부터는 바닥에 대비를 해야 된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또 일찍 일어나셨는데 시간 잘 써보셔야 되겠죠. 힘든 장인 만큼 공부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싹쓰리 기법 강의 바로 함께 하시죠. 우리 위원님의 싹쓰리 기법 강의입니다. 오늘도 주식 싹쓰리 중요한 내용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9월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장이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는요. 비이성적 투매가 나올 땐 방법이 없죠. 묻지 마시고 던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좀 힘들 텐데 이 역시 항상 위기는 오거든요.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수많은 위기가 와요. 지금 제가 주식 투자에 입문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중간중간의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거든요. 2008년도 금융이 터지고 나서 낫삭은 6배 올라갔거든요. 6배에서 7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800포인트 때에서 지금 2000포인트 때지만 2008년도 때는 800포인트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는 1400까지 내려갔죠. 그래도 지금 2000이에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최고의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락 기조가 쭉 이어질 때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많이 하락했을 때 상승 바디가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제가 상승률 베스트 종목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한번 크게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상승률 베스트 종목과 4분기에 또 집중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 종목이 뭐가 있을까 또 준비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 2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었어요. 그런데 왜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왜 인정을 많이 해주시냐면 이 라인 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제2의 네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2만 원까지 가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강출하고 쭉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왜 강출했느냐 일단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이걸 이제 결제 플랫폼을 이제 이 회사가 독단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제휴를 맺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의 페이팔 쪽이랑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뭐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로 엮이다 보니까 좀 더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사업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랑 제휴 체결 그리고 페이팔 쪽에 미국 진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대표이사가 5,900원, 6,300원, 6,500원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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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주포 세력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최대주 지분율이 75%를 육박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일선이 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앞으로 추가 반등을 좀 늘어보는 전략은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 200일선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요즘에 좀 이제 증시가 워낙 투매가 나오니까 그냥 막 또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투자자분들을 그냥 막 던지면 깨지는 거죠.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이성적 그냥 투매가 나올 때는 결국에는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재료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겪어보셨잖아요. 결국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업종들은 결국에는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일단 뭐 나중에 또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도 결국에는 갔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질 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유비케어 같은 기업들도 그때 당시 막 2천 원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2, 3천 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크게 올라갔는데 아닌 말로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터지면 오히려 수혜 주잖아요. 실적이랑 이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기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회사 실적이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온 만큼 200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될 때 그럴 때 밀집국만해서 거래 터지고 갈 때 그럴 때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거래량 그리고 주포세력들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항상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추격면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쌍봉을 시현하고 꺾일 때는 21선 깨질 때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로 전환될 때는 이제 위기감이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전조층 깨지고. 그래서 하이크코리아도 제가 14,000원, 15,000원대가 지지권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크코리아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하이크코리아가 있었다고 하면 하반기는 미래나눈트겠죠. 시간에다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다시 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바닷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6,000원대에서 완벽하다. 그리고 나서 밀집국만해서 쭉 랠리가 나왔죠. 18,000원대까지. 20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쌍봉을 시현하고 꺾이고 있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에 기간 투자가를 대상으로 100억 투자를 유치했죠. 교환사 채반에. 그런데 이자율이 0%예요. 이자를 안 받고 일단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득을 내려는 심산이거든요. 그런데 교환가에게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모든 원인, 의도 그리고 명분, 이유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과 이유 없는 투자는 웬만하면 지향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유치했어요. 시설 투자를 위해서. 수산화 리튬,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내년도 매출 2,500억 정도, 내후년도에는 5,000억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금을 유치할 때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유치한다. 그건 좋은 거고요. 빚을 갚는데 아닌 말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주포세력들 가장 중요한 건 대표이사의 수급이죠. 대표이사 같은 경우 6,600원대 정도에서 추가 장래 매수세가 그때 당시 7만 주 들어왔죠. 그리고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떨어지면 또 기회인 것 같아요. 미래나노텍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낙폭과 반등권에 진입돼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21선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바닷권은 밑에 만 원대인 61선 정도가 중장기 바닷권으로 좀 형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반기, 하반기 하나의 지금 상승률 베스트 종목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일알미늄을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1,5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했죠. 외바닥, 쌍바닥, 스리바닥.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수가 대폭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기금 쪽에서 또 대량 매수가 돌았죠. 제가 해드렸던 전설적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올 때 그때 당시 2020년 4월달, 5월달, 6월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가 오고 항상 어떤 위기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알루미늄 관련 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조일알미늄은 그 당시에는 설명 못 드리고 작년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1,500원대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알코아를 봐야 된다. 저는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을 안 사겠습니다. 오직 알코아를 사겠습니다. 알코아가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5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금 98달러 수준. 어떻게 보면 꼭대기까지 20배가 올라갔거든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3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3,5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항상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땐 나중에 경기 회복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과일이 왔을 땐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갔을 땐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하늘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슈퍼맨이 되는 거죠. 하늘도 뚫고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에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산에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갈 거를 생각해야 되고 내려갔으니까 또 다시 일주일 뒤에 쉬었다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있죠. 주식도 역시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이렉트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원래 3차락 바동이 가장 심하게 마련이거든요. 심해요. 그렇죠? 왜? 묻지 마시고 비이성적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월별로 치면 코스닥이 지금 1월달 20% 가까이? 6월달 또 20% 가까이? 지금 9월달 18%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음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음선이 또 나온다. 코스닥 200개월의 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대음선이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환율 같은 경우가 1998년 IMF기 때 1,400원, 1,500원대에 육박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때 닷컴보블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 2008년도 금융위 때 환율이 1,500원대 이상을 육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2020년도 때, 2018년도 때까지죠.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1,200원, 1,3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거기도 한 번 나중에 2년 동안 대박이 터졌습니다. 왜? 호스피 같은 경우 1,400원에서 3,000원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환율이 1,400원대 이상을 육박했어요.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큰 기회는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지금은 매도를 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망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쪽과 전기차 쪽이랑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최고의 기회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지금 저감의 수계를 하반기 잘 누르시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정지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또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리아FT고요. 매수가는 4,300원, 비중은 25%입니다. 향후 대처 방안을 부탁드린다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3천 원을 하회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주고 포르쉐 상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님. 이 종목 과연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분석 부탁드려요. 이 코리아FT는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는 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코리아FT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친환경 부품이긴 한데, 전기차 쪽의 핵심 부품은 아니에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플랫폼 쪽에, 폭스바겐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걸 알고는 있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로의 변화는 이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은 아니죠. 주 매출이 카본 캐니스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실적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만큼 전기차 부품 업체로의 전환이 빨리 이뤄질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 향방이 나중에 달라질 것 같아요. 회사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땐 일단 주가는 좀 싸네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지수 투명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분이 지금 4,300원대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원래 정석대로 투자를 하면 720일선 빨간색 라인선 있죠. 여기 이제 근접을 하거나 밑으로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랠리가 나오니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원래 접근한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돌파하고 나서 그런데 그냥 원칙대로 생각을 해보면 4,300원대는 거기에 매수권이 아니었죠. 지금 이제 매수권은 3,000원 이하, 723원 이하로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권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당장 여기다 대고 대신 추격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는 전반적으로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율 효과도 있고 현대기차 같은 경우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 회복 수혜주 관점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이전 저점 부근 2,600원대가 깨지면 대신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커트시켰다가 다시 2,600원 회복될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반등이 이뤄지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본전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용 의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식은 원래 추격 매수한 다음에 물렸다 올라오는 거면 더 이상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본전 부근에서는 경계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코리아 FT 앞으로 전기차 부품업체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질지 이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코리아 FT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2,600원이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또 본전에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저기, 미메이드요. 미메이드요? 매수가는요? 아, 비쌀 때 사가지고 98,000원이요. 98,000원이요? 비중은요? 60%나 돼요. 60%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그게 지금 9월달이지. 오늘 봄인 것 같아. 9월이요? 여름에, 여름 정도. 여름이요? 네, 여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이름봄에도 더 비쌌는데 추메해서 그래도 단가를 더 낮춘 건데 그래서 비중이 60%가 된 거예요. 네, 추가하면서 하셨구나.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때는 10만 원이 다 넘고 20만 원이 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이 넘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제가 그러면 잘 여쭤봐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진짜 마음이 안 좋아서 대표님한테 꼭 좀 부탁드리려고 아주 정말로 전화드렸어요.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여쭤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니까 위원님 최근에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거의 반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여름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60%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을 좀 잘 해주세요, 위원님. 네, 투자자분은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자세히 분석해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단 일찍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든지 지금 대부분 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대부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으쌰으쌰해서 버틸 땐 버티고 종목이 만약에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미르포라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게임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왜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둔화되면서 게임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실적도 1분기에 좀 적자가 전환되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블록체인 게임하면 위메이드를 빼놓고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보니까 금융 투자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보니까. 그래서 금융 투자 쪽에 이제 수급 동향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9만 8천 원대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아쉽냐.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9만 8천 원대 정도면 721선하고 약간 이격이 벌어졌던 상태예요. 그때 당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쭉 내려온 건데 주식 삭스리는 일단 원칙과 기준대로 보면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 있죠. 여기죠. 여기. 4만 8천 원. 여기가 일단은 바닷건이에요. 그래서 9만 8천 원대에서도 그런 생각도 저는 잠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이 721선까지 떨어지면 잘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은데 역시나 721선까지 떨어지잖아요. 주식은 꼭 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간에서 막 터내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칙과 기준대로 하려고 하면 721선 근접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이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바닷건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바닷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적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한 번 매도 시기를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도 게임이 코로나 이전에 게임 업종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도 게임할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게임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주가 될 수가 있어요. 내년도쯤에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고 삼성이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면 이런 게임 업종들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 지금 메메세 쪽에 80조 원 들어서 인수가 됐거든요. 게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살아나면 가상화폐가 반등 주면서 블록체인, 게이밍 관련 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증시에 오히려 상승세와 같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때까지는 좀 더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 심리적인 지지권이 4만 5천 원대에서 4만 원대가 깨지면 패닉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4만 원대 일단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보이지만 보유하다가 아직 중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끝난 업종, 종목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4만 원 이탈되지 않는 보이지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 좀 더 기다렸다가 본전 부분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왜? 지금은 720에서 바닷건에 근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제가 수급도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15만 주. 금융투자 쪽의 수급 동향 체크가 앞으로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손실도 굉장히 크신데 시장이 살아나면 그래도 같이 상승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만 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쭉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 마시고 오늘 분석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동국산업이고요. 매수가는 4,400원, 비중은 30%입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목 꼭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오거래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4,770원의 가격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이 종목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동국산업은 좋은 종목이죠. 그럼 욕심을 더 내봐도 괜찮겠네요? 대규모는 대봐도 되긴 되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게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요. 전기차 소재 쪽에 한 8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일단 대부분 시설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이번 기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4,400원 대 30%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좋은 회사다 보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저도 좀 과감하게 밑에서 추천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만큼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 내 십자선 형태의 지금 양선이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좋은 거죠. 일정 기간 나락한 이후에 십자선 양선이 나올 때는 이제 매수세, 매도세가 팽팽하다는 거거든요. 매도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권,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깨지면 안 되죠. 4,600원 정도? 지난주 저점이 한 4,600원, 4,500원대 후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대량 거래 시선됐던 고점, 6,700원대죠. 그 라인대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는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돌파면 신고가 패턴을 쇼점 맞추는 거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땐 완전 중장에 밀집되어 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보입니다. 오늘 주식 싹쓸이 종목으로 동국산업을 갖고 올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거래량도 좋고요. 실적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 전망 좋고요. 정책 소재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시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이전 저점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 저 밑에 4,000원 이하 721선 3,300원대는 급소인 것 같습니다. 721선은 항상 급소이기 때문에 바닥 관점에서 그 이하로 내려올 때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아마 다음 주 초반부터 미증지가 하락하긴 했지만 야간 코스피 집수가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선반영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10월달은 가격 조정이 너무 깊은 투매보다는 어느 정도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바닥 다지는 국면이 형성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려볼 만한 기업이고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실적도 좋고 전망 좋고 뭐 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 6,700원대에서 매도기에 노려보자. 분석 참고해서 수익 더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현대 그린푸드고요. 매수가는 7,470원, 비중은 5%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더 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니까 7,000원대, 6,0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말씀대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봐도 좋을까요, 위원님? 네, 현대 그린푸드 지금 실적을 잠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이제 이런 관련주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관련주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식은 좋아한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차트가 좋아야 되고 수급이 좋아야 되고 뭔가 성장 전망 스토리가 탄탄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미래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그 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지금 많아도 다 까먹지 않을까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는 없어도 능력이 좀 충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실적은 굉장히 급증하고 좋아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성장성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배터리나 전기차, 반도체 이런 쪽이 대규모 시설 투자와 함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수십조, 수백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원래 식자재 관련 주들은 관심 있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대그랜포트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별되어 있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완전히 역별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월봉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00개월의 평소는 완전히 역별되어 있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예요. 역별을 싫어합니다. 정배열이 좋아요. 그리고 벌어진 건 싫어요. 몰려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눈, 코, 입, 몰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몰려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지간에 몰려있어야 돼요. 차트도 몰려있어야 되고 정배열 상태에서 몰려있어야 돼요. 역별되어서 몰려있으면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지간에 그냥 이유가 있어요. 주식 투자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성장성 있는 거, 차트가 정별돼서 밀집돼서 몰려있는 거, 실적이 급증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미 최대 실적 기록이 꼭대해서 꺾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기업도 올해부터 최대 실적이에요. 작년도에 의해서 올해.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만 갖고 계시다가 일단 심리적 지지권이 6천 원대인 것 같아요. 거기 이탈되면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을 주면 7천 원대 이상에서는 이게 물론 실적 봤을 땐 9천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갖고 계시고요. 6천 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전에서는 매도하라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필옵틱스고요. 매수가는 12,600원 비중은 30%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6,850원인데 손실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 종목 찾아보니까 삼성 SDI가 2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좀 길게 보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큽니다.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저도 약간 식은땀이 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제가 필옵틱스를 원래 안 봤어요, 관심 있게. 왜요? 그 이유가 경쟁업체 APS 홀딩스라고 있는데 그 기업이 이미 OLED 쪽에 핵심 부품을 먼저 상용화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후발 주자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실정은 분명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필옵틱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별 상태로 밀집되어 있어서 몰려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려 있어요. 차트는 꽝이죠.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와요. 최대 주주라든지 기간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팍 죽어있어요. 아까 제가 종목 분석해드릴 때 동국산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국산업은 바닥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밑에서 팍팍 터졌어요. 지금 이번 달 팍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거래량이 팍 죽어있죠. 물론 중장기 바닥 탈출은 시도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팍 죽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거를 볼래? 그러면 저는 동국산업을 떨어질 때 보죠. 반대로 필오프텍스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기술력이 딸린 것 같고 동국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필오프텍스도 대량 거래가 시험됐던 고점이 있어요. 2020년도 때 9월달 그때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고점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스톱시키고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중장기 조정 들어가니까. 지금도 계속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거래가 팍 터지고 급등하느냐가 그게 달린 거예요. 지금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추가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6,600원대 그리고 재차 올라가면 단기 저항권 9,800원대죠. 거기가 저항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17,000원 중장기 저항권 본전부군 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시 본전부군에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저점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을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반등을 하게 되면 전략 매도해라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를 보기 전에 종목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으로 141% 상승을 했고요. 9월에 고점을 터치하고 2만 원대의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이제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위원님의 AS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좀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지수가 틈에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도 떨어지는 건 별 수가 없는데 아마 미래에 이런 예언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 황아류 틈을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최대 공장을 완공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고차 배터리를 장착된 삼성 SI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타고 다닐 텐데 그게 몇 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핵심 소재 황아류 틈 이수화학의 황아류 틈이 공급된 배터리를 장착된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본격차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지는지 이제 그게 나올 거거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전저점 부근이 61선 부근이에요. 일단 19,000원대 부근 지금 밑에 있는 지지권이 19,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워낙 낙폭이 과대하거든요. 주식이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다시 또 한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번 달이 거의 조정 마무리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6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종고점까지 또 추가 반응도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9월 달에 세계체대 황어리툰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가장 배터리 소재 쪽에서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앞으로 제2의 LNF가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만원천원대에서 해드렸던 거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함께 밀렸는데요. 중장기 성장성 있고 제2의 LNF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26일에 말씀해주셨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13,350원에 주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위원님? 이 AD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서 원래 히든카드예요. 히든카드요? 그런데 이제 수매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자사주매입이 지난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천 주씩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10월 중반 정도 되면 자사주매입이 완료가 될 거예요. 20억이. 지금 10억 이상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낙폭가돼 이틀째죠. 내일이면 3일째 들어가죠. 그래서 이전 저점 보건이 바닷건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대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 조정이 끝날 수도 있죠. 일단 자사주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든든한 버튼목이거든요. 앞으로 수년 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3나노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제 본격 성장했을 때 매출을 1조 5천억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매입이 회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번 달 이제 10월 달도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위원님의 히든카드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자사주 매입 굉장한 호재고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잡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5일에 말씀해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5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3천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위원님.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증시가 살아나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실적이 좋고 그만큼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에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3,100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차 추가 반응을 노려보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그리고 주포세를 아직 안 빠져나왔거든요. 지난주 시간에 하니까 또 다시 상승세가 이뤄졌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판매량이 폭증할 때까지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받아봤고요. 이번엔 싹쓰리 포착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증시가 워낙 좀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주포세력들이 들어온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 나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큰 기업. 일단 먼저 설명드릴 기업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주 그룹의 CFO죠.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그룹의 돈주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12,000원대, 10,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1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장래 매수세. 지난주 급락세가 나올 때 최고 재무 담당 책임자가 장래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시간을 하니까 급등했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차 SK닉스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효했을 오전 9시 M10W 유튜브 포함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6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시간 외에서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GNBS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오피스 스크러버를 개발을 했죠. 그만큼 지금 오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NB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계 유일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USMTNW 온라인 공개 방송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까지 빠르게 공개를 해보죠, 위원님. 오늘은 이 조일 알면으로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다시. 제가 7, 8월에 조일 알면으로 설명드렸거든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 안심이 돼요. 지수가 투매가 나왔는데도 7, 8월, 8, 9월 달 진짜 견조하게 버텨지는 모습. 최대주가 대량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 2년 뒤에 롯데케미칼 쪽에 대규모 수주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일 알면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제가 자세한 설명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M10W 유튜브 포함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일 알면윰 정말 안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무려 공개 방송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일단 작년도 전체 1등하고 올해 하반기도 유력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역사는 돌고 돌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바닥을 시현하고 대박이 터졌죠. 2022년도 지금 하반기, 4분기 바닥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이 어디냐를 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개가 올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바닥을 향해서 자꾸 매진만 자라면 좋은 기회가 내년도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전 9시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만큼 4분기 최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 싹쓸이! 주시, 싹쓸이! 주시, 싹쓸이! 주시, 싹쓸이! 주시, 싹쓸이!